민선 8기 1년을 맞아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개청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개청은커녕 내년 총선 이후까지 밀릴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올해 말 개청 계획을 발표한 건 작년 11월 28일 대한법안 맞불 논란 끝에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건 올해 4월 6일 넉 달 넘게 흡의한 뒤였습니다. 최근 국회 과방위원장이 여권 실세인 장재원 의원으로 바뀌면서 속도를 낼 줄 알았는데 정쟁은 더 심해졌고 올해 말 개청 조건이었던 6월 말 국회 통과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7월 극적인 국회 통과나 법 공포 6개월 후 개청 규정을 3개월로 단축시키는 여야 합의가 그룬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사태 등으로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여야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연내 개청은커녕 내년 총선 이후까지 밀릴 걱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연내의 개청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남 정치권도 총선 챙기기만 급급할 뿐 강 건너 불보듯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려 3차 발사 성공에 따른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기대감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은 미래 항공과 우주 산업에서 또다시 후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 경남 정치권이 차선의 선택이라도 내놔야 할 다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